무슨 순대 같애 왕 지금 오로 어차피 익었거든요? 그냥 먹을게요 여기가 이렇게 터졌어 육즙이 빠지니까요 그냥 이 상태로 먹을게요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크다 이거는 팔도 비빔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홀그레인 머스타드 오뚜기입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제가 지금 자를 때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진짜 어마어마하네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 없이 진짜 맛있다 뭐야 이거 진짜 식감이 진짜 좋다 식감도 식감인데 진짜 육즙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하나당 거의 5,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아니 무슨 소세지 하나에 5,000원이냐 했는데 사이즈가 크잖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떡하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만 한 3, 4개 먹고 싶다 좀 더 많이 살걸 이거 아까 터진대 이거 아까 터진대 공포의 공포의 소세지 폭탄 이거를 찍어서 이건 또 얼마나 맛있을지 왜 먹는지 알겠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뭐야? 존쿡 델리미트 존쿡? 존쿡? 모르겠는데? 아이고 칼로리를 봐버렸어 칼로리 어마어마하게 높네 굵게 간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레드페퍼 겨자씨를 넣은 매콤한 폴란드식 디너 소세지래요 이걸로 이렇게 면이랑 같이 드시더라구요 음 음 딴딴딴딴딴 어이구야 오오 음 아니 이렇게 소세지 하나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니 마법의 소세지일세 진짜 맛있다 음 보이세요? 이 소세지 안에 이렇게 빨간거 이게 이제 레드페퍼인가봐요 그냥 말이 레드페퍼지 고춧가루야 고춧가루 아 여기 써있네 킬바사는 폴란드어로 소세지라는 뜻이래요 음 상큼하게 음 또 론 아 으 으 으 으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